어린 시절 한 번쯤 탐험가가 되고 싶다고 생각하셨던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그 꿈을 실현한 분이 계십니다. 네, 오늘 주민피플에서는 국내 1호 과학탐험가 문경수 씨를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과학자도 아니고요. 탐험가도 아니고 과학탐험가. 좀 생소한데요. 저희가 국내 1호라고 소개를 해주셨어요.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일단 저는 과학을 주제로 탐험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서구권에서는 되게 일반적인 그 용어인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보통 탐험이라고 하면 뭔가 에베리스텍에 올라가는 이런 신체적 한계의 능력을 극복하는 탐험을 많이 떠올리는 거예요. 우지 탐험이요. 그렇죠. 저는 과학을 주제로 탐험을 합니다. 뭐 이를테면 우주, 공룡, 오로라, 화산 이런 주제들로 탐험을 해서 거기에서 데이터를 수집해다가 다양한 과학 콘텐츠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탐험가처럼 진짜 특정 지역을 방문하고 그러시는 건가요? 그렇죠. 이를테면 저는 과학자랑 탐험가의 중간 지점에 있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탐험가님은 국내 1호라는 수식어가 계속 붙는 것 같은데요. 딱 눈빛만 봐도 굉장히 호기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과학 탐험가가 되신 계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계기가 있죠. 계기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제가 책에서 본 내용을 직접 가서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책만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니까. 고기심이 많으셨군요. 그래서 그게 계기가 돼서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지구상에서 과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들을 탐험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직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탐험 덕후셨네요. 그렇죠. 탐험 덕후라고 그러시겠죠. 네. 그러셨군요. 그런데 제가 문경세 탐험가님의 이력을 좀 살펴봤는데 눈에 띄던 게 바로 과학기자로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과학기자로 활동하시다가 탐험가까지 과학적인 분야로 가시는 걸 보면 학창시절부터 과학에 되게 관심이 많으셨나 봐요. 아닙니다. 저는 전형적인 과포자였습니다. 과포자요? 과학을 포기하는. 과학을 너무 좋아하는 했는데 시험부는 부담들이 좀 컸는지. 그렇죠. 시험과 호기심은 다르죠. 그렇죠. 과학을 별로 안 좋아했는데 그런데 저만 그렇게 과학을 포기한 게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주변을 둘러봤더니 저 같은 과학 포기자들이 많아서 이분들과 같이 책을 읽고 또 같이 직접 가서 탐험을 해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과학이라는 것을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과학기자로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과학 대중화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저희 YTN 사이언스와 굉장히 공통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 아무래도 첫 번째 탐험했던 곳에 대한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는데 들어보니까 탐험지가 서호주, 호주의 서부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곳이었나요? 일단 저희가 13년 전에 처음 탐험을 떠나는데요. 저희가 과학을 잘 모르니까 탐험도 교과서대로 해보자. 순서대로 가보자. 지구과학 책을 딱 펼쳐봤더니 지구과학 책의 초반에 나오는 게 지구 처음에 시생대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흔적들이 대부분이 서호주 사막에 화석 기록들이 남아있었는데요. 서호주예요? 그중에서도 지구 생명체의 기원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스트로마톨라이트라는 화석이 있는데 들어봤습니다. 바로 이 화석 안에 광합성을 해서 산소를 만드는 박테리아가 살고 있어서 지구 생명체 기원이 아주 중요한 탐험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암석이 광합성을 해서 산소를 만드는 그런 암석이라고요? 그렇죠. 이 암석 안에 시아노 박테리아라고 불리는 미생물이 살고 있는데 얘가 광합성을 해서 산소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서호주에 있는 거군요. 저도 이런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다큐멘터리에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반갑다는 생각이 들고 신기하기도 한데요. 이걸 직접 보셨다니까. 그런데 탐험 과정에서 뭔가 좀 어려움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어떤 어려움도 있으신가요? 너무 많았죠. 사실 초반에 했을 때 시행착오들이 많았는데요. 탐험을 갔다가 차가 물에 빠지는 바람에 물에 빠져요? 네. 조난을 당해서 3일 동안 한 200km를 걸어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와 200km를 걸어오셨다고요? 그럼 어떻게 빠져나오셨어요? 네. 사실 되게 암담했는데 그나마 저희가 과학책을 많이 보다 보니까 간단한 과학 지식들을 좀 알고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별자리. 별자리요? 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북반구에서 별자리로 방향을 찾을 때는 북극성을 기준점으로 삼는데 호주는 남반구이기 때문에 위도가 낮아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난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나침반도 없고 휴대전화도 안 되고 그러니까 별자리로 이렇게 나침반 삼아서 나오신 거예요? 네. 그나마 남반구에 남십자성이라는 별이 있어서 이거를 보고서 우리가 이쪽 방향으로 체력 한 배만 잘해서 가면 충분히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 그때 이후로 정말 탐험이라는 걸 뒤도 안 돌아보고 싶었는데 그럼 그러셨습니까? 오히려 그렇게 체력적으로 벼랑 끝에 몰리다 보니까 이 평범했던 대상들을 바라보는 좀 느낌들이 더 달라지더라고요. 그럼 그 200km 걸어 나오시는데 몇 번 며칠 걸리신 거예요? 3일 반나절 걸렸습니다. 그럼 음식들은요? 거의 못 먹었고요. 참고로 제가 많은 깨달음을 얻었는데 사람이 3일 발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다라는 게 알게 됐고요. 참고로 14km가 빠지더라고요. 물은 드셨죠? 물은 거의 사막이다 보니까 고여있는 모기 유충들이 막 득실거리는 그런 물들을 먹으면서 어디 가시려고요? 궁금한 게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진짜 왜 탐험을 다시는 뒤도 안 돌아보고 싶으셨는지 이해가 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탐험의 열정 갖고 계신 분들이 또 계시죠? 함께 다니신 분들이 그렇다고 들었는데 어떤 분들이 다니시는지 소개 좀 해주시죠. 일단 제가 이렇게 과학 탐험으로 본격적으로 전향을 하게 된 계기가 제가 나사 과학자들하고 만남을 갖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탐험을 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만났어요? 일단 제가 과학 기자를 하다가 본격적으로 탐험을 하러 호주에 갔다가 우연치 않게 도서관에서 한 권의 책을 발견했는데 바로 나사 과학자가 쓴 책이었고요. 또 이렇게 만나고 싶다고 메일을 보냈더니 답장이 왔더라고요. 그렇게 해요. 그래서 우연치 않게 나사 탐험대에 합류가 됐는데 이분들이 연구하는 것은 일단 지구랑 화성이 만들어진 시기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지구에서 가장 오래된 생명체의 흔적을 찾으면 화성에도 그런 게 있을 거다라고 추정을 하기 때문에 공통된 흔적이요. 그렇죠. 또 이 서호주가 지구상에서 화성이랑 가장 지질학적인 구조가 비슷하다는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렇군요. 서호주 지역이요? 화성과 지질학적 구조가 비슷하다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서호주로 가시면 관문도시 퍼스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서 북쪽으로 한 2천 킬로미터 정도 올라가면 필바라라고 불리는 지역인데 필바라요? 네. 거의 대기 색깔만 다를 뿐이지 화성이랑 똑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정말 과학과 관련해서 가장 전문가인 나사 전문가들과 함께한다는 느낌이 굉장히 새로울 것 같아요. 그분들과 같이 탐험하시면서 느꼈던 어떤 특별한 경험 느꼈던 점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크게 느꼈던 거는 좀 인식의 지평이 넓어지는 것 같아요. 그동안은 우리가 지구라는 행성도 태양계에 포함된 행성이지만 우리가 태양계인 행성이라고 생각을 안 하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집. 그렇죠. 이렇게 느끼는데 인식을 못하잖아요. 그렇죠. 지구도 이 태양계에 있는 하나의 행성일 뿐이다라는 걸 많이 느꼈고 또 이렇게 탐험을 하다 보면 예측 불안 사항들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그때마다 이 과학자들이 그 문제를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회피하는 게 아니라 해결하려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태도에 대해서 좀 많은 그런 감흥, 교훈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진정한 탐험가네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서호주 탐험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오랜 시간 탐험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만큼은 꼭 가보고 싶다 이런 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제가 지난 10년 동안 주로 사막을 많이 탐험을 했는데요. 한 3년 전부터 극지방 탐사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북극, 남극 말씀하신 거죠. 네. 이를테면 두 지역의 차이점은 얼음이 있냐 없냐 차이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막에서 봤던 생태 환경들을 극제 가면 비교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또 대주군 입장에서 탐험할 가치들이 많이 있고요. 또 개인적으로 궁극적인 목표는 꼭 심해탐사에 한번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북극이나 남극에 가셔서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탐험하고 싶으세요? 이를테면 북극에 가면 빙하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얼음덩어리, 눈덩어리로 생각하지만 토성에 보면 고리가 있죠. 그 토성 고리의 거의 주성분이 얼음덩어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토성의 고리를 연구하는 과학자들도 이렇게 비슷한 극지방에 있는 빙하 연구를 통해서 같이 이렇게 연구를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서우주와 극지방 가고 싶은 것도 말씀하셨는데 그럼 서우주 위에 좀 또 생각나는 다른 지역이 있다면 어떤 곳이 있었나요? 일단 제가 또 그 다음으로 탐험을 많이 한 거는 몽골에 가서 몽골 고비산방에 가서 공룡 화석 탐사를 많이 했습니다. 와 공룡이요? 공룡도 굉장히 좋아하셨겠네요. 네 공룡도 너무나 좋아하고요. 실제로 우리가 공룡 하면 되게 동화책이나 만화책이 나오는 그런 상상 속의 동물인 것 같지만 실제 현장에 가서 땅을 파보면 정말 그 거대한 공룡 화석들이 그 흔적을 보이는 걸 보면 정말 그 엄청나죠. 가뭄이. 저도 공룡을 굉장히 좋아해서 공룡 전문가잖아요. 어떤 공룡을 보셨나요? 저는 그 브라키오 사우로스라고 아기 공룡 줄리에 나오는 엄마 공룡 있잖아요. 목이 긴 공룡. 그 공룡 화석을 직접 발굴해 본 적이 있습니다. 직접 발굴 현장에 참여를 하셨고요. 와 주라기 공원 원의 신스틸러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렇죠. 어떤 느낌인지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 일반인도 이렇게 갈 수 있는 건가요? 네. 제가 이렇게 과학자들하고도 가지만 일반인분들하고도 많이 가거든요. 일반인분들이죠. 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공룡 탐사에 온 일반인분께 이렇게 돈을 내고 왜 사서 고생을 하러 오시냐라고 여쭤봤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기에 오면 하루 종일 누가 공룡 얘기, 우주 얘기만 해도 뭐라고 하는 사람은 없다. 완벽하게 상상력이 보장된 공간. 그게 바로 탐험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정말 덕후들만이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탐험가님께 탐험이란 의미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궁극적인 목표나 꿈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사실 저는 탐험이 소수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탐험가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탐험을 선뜻 못 나서는 거는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못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탐험은 우리 일상 속에서 이 운연한 작은 발견을 통해서 내 생각이 바뀌고 이게 작은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면 저는 이게 우리 시대에 맞는 새로운 탐험 정신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또 최근에 조금 유명세를 타면서 이렇게 과학 탐험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한테 정말 많이 연락들을 받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일은 이렇게 과학이라는 게 연구실이나 이렇게 학문 쪽으로만 뭔가 역할이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산업적으로 그리고 뭔가 콘텐츠적으로 좀 이렇게 풍성해지는 그런 또 새로운 채널들을 만들어보고 싶은 게 제가 궁극적으로 못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과학 탐험이라는 게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뭔가 새로운 것을 발견해내는 것도 하나의 탐험이다. 이런 말씀이 정말 인상 깊은데요. 앞으로 제1호를 넘어서 2호, 3호 탐험가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경수 과학 탐험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